자, 대략의 한규탄! 한규탄! 박북도의 한 번 더! 오늘 사단타의 팀국입니다! 한유성선수에게 박수 우리 한유성선수와 조영호 선수에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V팀 이번엔 V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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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시 가겠습니다. 우리 최지훈 선수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목소리 모아서 다시! 1 V팀 V팀 흰 5 4 5 4 5 5 Hartleheim 하얗게임 캠스 상적 아베 손 int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